약투라고 해가지고 로이드를 쓰고 말고 내추럴의 한계니 아니니 뭐 말이 많은데 그 이상을 원해서 정신이 깃들기도 전에 약물이 투입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면은 건강한 정신이 깃들기가 어렵겠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오랜만에 운동영상으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홈트레이닝 루틴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지금 다이어트를 진행 중이고 살이 조금 많이 빠진 상태에요 회사 생활하다 보니까 살이 뱃살이 좀 많이 쪘었는데 그래도 살이 좀 많이 빠진 편이구요 지금 다이어트 8주짜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설날에 1편이 올라올거고 그리고 이제 2월 지나서 3월달쯤에 마지막 편까지 한 번에 나올 건데 그 영상 꼭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놔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오늘 루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우선 사이클로 약 30분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해줬어요 왜냐면 제가 전날 치팅미를 조금 해가지고 치팅미를 하면은 여기 대사 나오는 것처럼 평소랑 좀 다르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숄더프레스를 해줬어요 덤벨 숄더프레스라는 동작이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겁게 약 23kg, 24kg 정도 되는 무게로 10개씩 3세트를 진행을 했구요 그리고 마지막 2세트 같은 경우에는 약 15kg로 15개씩 2세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로 측면 어깨를 흔히 말하죠? 조졌구요 제대로 조져가지고 어깨 펌핑이 조금 잘 된 상태입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게를 한 7kg에서 8kg 정도로 15개씩 한 4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하는 편이구요 지금 보통 깐 거는 그냥 깠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딥스를 해줬습니다 딥스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덤벨 밖에 없다 보니까 오버헤드 프레스를 못 해요 그래가지고 대신 딥스로 약간 좀 어깨 쪽 먹이려고 노력을 했구요 행잉 레그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복근 운동을 위해서 진행을 해줬어요 이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누워서 라잉 레그레이즈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딥스랑 이렇게 섞어서 계속 해줬구요 운동 마무리 다 됐을 때는 푸시업까지 25개 4세트를 진행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약간 펌핑이 많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어깨 숄더 프레스를 시작으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그리고 행잉 레그레이즈 딥스까지 진행을 했구요 그리고 팔굽혀펴기는 여기 해당 영상에는 안나오는데 제가 약 25개씩 4세트를 진행을 해서 100개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펌핑이 좀 되어있는 상태죠 어 요즘 말이 많아요 약투라고 해가지고 로이드를 쓰고 말고 내추럴의 한계니 아니니 뭐 말이 많은데 그런거 전혀 신경쓰실 필요 없구요 우리 여친이 대나갈거 아니고 그냥 나 자신을 가꾸는거 왜냐면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있기 든다고 하는 것처럼 일단 좀 건강한 몸을 만들어 놓으면은 멘탈적으로 전혀 문제없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거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거구요 이제 거기서 건강한 육체를 뛰어 넘어서 그 이상을 원해서 정신이 깃들기도 전에 약물이 투입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은 건강한 정신이 깃들기가 어렵겠죠 아무튼 영상 재밌게 시청 부탁드리구요 운동은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가는거지 한 번에 빵 만들어서 그냥 빵 막 이런 그런 울그락불그락하는 몸이 절대 되는거 아니고 저도 아직 그렇게 될수도 없구요 항상 천천히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 쌓아 나간다는 기분으로 그리고 식단도 항상 단백질 위주로 잘 챙겨드시고 뭐 다른 말 많은 단백 다이어트들은 그냥 귀 닫으세요 귀 닫으시고 가장 무난하게 내가 끼니를 그 걸리지 않고 천천히 다 채워서 하루에 정해진 그 칼로리를 채울 수 있는 그 식단으로 잘 진행하시고 원푸드 다이어트 뭐 이런거 절대 하지 마시구요 아무튼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